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다 자기가 누울 자리를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라 이런 개판을 치더라도 다음에 노후가 되면 자기 돈도 챙기고 사람은 머리를 쓰는 존재니까 형님들 노후자금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정인용 변호사가 추가 증언을 했네요. 대장동 사건에 관련된 인물 가운데 구속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 정영학 회계사하고 그다음에 정인용, 정민용인가 정인용이니까 변호사의 서강대학을 나왔던 남욱 변호사의 후배되시는 분이죠. 두 사람이 구속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야기하는데 비교적 구속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유로운 상태니까 본인 입장에 따라서 사실을 조금 왜곡할 때도 있겠지만 대체로 정직하게 답을 하는 사람이 유동규, 남욱, 정민용 이런 사람들이죠. 끝까지 이 문제를 숨기려고 하는 사람이 김만배시고 형님들 노후자금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모양입니다. 이 정인용 변호사가 정민용 같은데 한번 보시죠. 정민용이네요. 정민용 변호사. 자기가 볼 때는 유동규 씨하고 대화에서 여러 차례 이 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천하동인 1호의 그런 3명 김용, 정진상, 유동규뿐만 아니고 이재명이 포함된 것으로 자신은 받아들였다. 이런 것을 법정에 정언을 했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대장동 사건 피고인 정민용 변호사가 대장동 재판에서 천하동인 1호 지분에 이재명 시장도 포함된다고 이해했다. 이렇게 정언한 겁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 등 이재명 측이 하천대유 대주주 김만배로부터 항우 천하동인 1호의 지분 24.5%에 당하는 428억을 받기로 약속한 적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정안이 재판에서 나왔다. 다 아는 건데 법리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엄격하게 정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정거물을 제시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지금 정민용 변호사라는 이야기죠. 이런 정언도 의도한 정언이라기보다도 김만배 변호인 측으로부터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천하 1호의 소유주 가운데 이재명이 포함된다고 자기는 이해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거죠. 보시기 바랍니다. 검찰에 낸 자술서에 김만배 변호인이 천하동인 1호와 관련해서 묻습니다. 정민용 변호사한테. 과거에 검찰에 낸 자술서에 유동규가 천하동인 1호는 내 거라고 말했다고 적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호적인 답변을 김만배 씨 측이 얻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런데 오히려 예상치 못하게 정민용 변호사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유동규 씨가 처음에는 본인 것이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형님들 자산을 자신이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바꾸었고 자기는 바로 그 형님들 가운데 거기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포함된다고 이해했다. 천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정민용 씨가 서강대학을 나와서 그래도 변호사가 된 사람인데 그건 누가 그렇게 모르겠습니까. 최종적인 결재권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잖아요. 그 밑에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 하수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분을 갖는데 형식적으로 덜 놀이를 세우더라도 실질적인 주인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씨가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이재명 시장도 포함된다고 나는 이해했다. 정민용 변호사가 이야기입니다. 왜 형들의 이재명 대표가 포함된다고 생각했느냐. 김만배 측의 변호사들의 질문에 대해서 정민용 변호사는 이렇게 답합니다. 천하동인 1호 관련 유동규 씨가 이야기를 하면서 대선 자금 이야기도 함께했다. 당시에 나에게 내가 쓰려는 게 아니고 형님들 노후 자금이다. 대선 자금이 필요한데 큰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유동규 씨가 다 알 거니까 유동규 씨가 검찰이 다 불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양쪽에 진술이 다 일치하게 되면 증거를 확보하게 되면 그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않습니까. 나그네 님께서 그 형님들은 200년 살려고 뭔 노후 자금이 그리 많아. 사람은 돈은 돈이라는 것은 일치기 쇼펜하우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바닷물과 같아가지고 마시면 마실수록 갈등이 생기는 것이 바로 갈등이 생기는 것이 돈이다. 그래서 이제 어떻든 형님 노후 자금이고 또 그 가운데 일부는 형님 가운데 한 분인 대선으로 나와야 되는 대선 자금으로 쓸 거다. 이런 정도 이야기 나눴으니까 유동규 씨하고 정민용 씨는 뭐 빤할 거 아닙니까. 서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겠어요. 남욱 씨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녹색 장원님 말씀 잘하셨네요. 저는 일반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봅니다. 녹색 장원님. 그러면 그냥 한 100억 이렇게 하면 달러로 이렇게 한산하게 되면 한 90만 불 정도가 되겠죠. 아니 900만 불. 900만 불. 10만 불이 여러분들. 12만 불이. 10만 불이. 네. 100억이면. 100억이면 뭐 한 100억이면 얼마 정도 됩니까. 9천만 불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예를 들면 10만 불 정도를 가지고 미국의 주식시장 같은 데 투자를 하게 되면 뭐 배당주를 뭐 배당주를 뭐 배당주를 근실한 배당주를 투자하더라도 1년에 한 10만 불에서 12만 이제 만에서 12만 12만 12천 불 정도 벌 수 있지 않습니까. 10%에 12% 그러니까 100억 정도 되면은 우리 돈으로 보면은 연한 10억에서 12억 정도를 사람이 10억에서 12억을 어떻게 씁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 거죠. 대개 한 10% 정도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보면은 10억 투자하게 되면 1억 정도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거죠. 물론 원금을 또 잃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릴리아의 녹색 장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809만 614.89달러네요. 800만 정도가 되면은 10%면 뭐죠. 한 80만 불 정도 들어오는 거죠. 80만 불은 최소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80만 불 정도 되면 뭐 여러분 한 우리 돈으로 9억 정도 1년에 들어오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든 간에 한 몫을 단단히 챙기려고 한 거죠. 이날 정민용 변호사는 또 어제에 이어가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중요한 정언을 합니다. 확정 이익은 바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결정했다. 확정 이익을 일부 성남도시결과공사에 보장해 주고 나머지는 민간업자의 편의를 많이 봐줘가지고 개발이익이 많이 발생하게 해서 그다음에 나누어 가지는 그런 구조인 거죠. 뭐 뻔한 거지 않습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이 확정 이익을 받아오는 대장동 사업 구조를 본인이 설계했다고 내가 들었다는 겁니다. 정민용 씨가. 이것은 꼭 같이 유동규 씨의 정언하고 일치하는 거죠. 대장동 사업은 지분 50%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이익 1822억을 챙긴 반면에 화천대유 대주주 긴만배시 등 지분 7%를 가진 민간업자는 7786억이라는 대규모 수익을 올렸다. 이것은 사업 구조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22억이라는 학정임만 받고 나머지 수익은 민간업자 재청인 것으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사업 구조를 이재명 대표가 구상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정민용 변호사가 정언을 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대장동의 땅을 가진 사람들은 공시지가 정도로 다 수용을 당했을 거 아닙니까.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지금 다 허장승세를 부리고 있지만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는 현재 끈이 다 떨어진 상태지 않습니까. 끈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검찰도 이재명 당대표를 무수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입부할 이유도 전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다 밝혀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해당자자들인 유동규 씨라든지 남욱 씨라든지 정민용 씨라든지 정영학 씨는 사실 있는 그대로 다 지금 다 법정 진술이나 검찰 진술을 다 하는 것이고 김만배 씨나 정진상 씨나 김용 씨는 끝까지 거부를 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사건이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에서 사전투표를 만져가지고 당선 됐으면 다 덮일 수 있는 사안들이죠. 모든 것이 다 덮일 수 있는 사안인데 이제 사전투표 조작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본인이 법정에 설 수밖에 없겠죠. 이 정도 밝혀졌으면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숨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지금 검찰이 민주당 당대표를 소환할 정도로 엄청난 정치적 여러분들 리스크를 감당하는 상태인데 뭐 정거가 여러분들 허지부지하게 소환하겠습니까. 그냥 불러가지고 요식행위 정도로 지금 지내는 것 같은데 다 준비가 돼 있는 거죠. 배임, 제3자, 뇌물죄, 사후뇌물죄, 법적으로 어떻게 적용될지는 제가 정확하게 아는 바가 없지만 그런 것이 다 이제 적용이 되겠죠. 혁민, 제5 screamed und 제5 8 12 9 10 11 12